5월 예산은 새로운 세금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며 재정 억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크리스 힙킨스 총리가 말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있었던 사전 예산 연설에서 힙킨스 총리는 오클랜드 홍수와 사이클론 가브리엘의 복구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사이클론 부담금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했습니다. 그는 또한 예산에 큰 세금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부자세나 양도소득세의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이것은 수요일에 발표된 IRD 조사 결과 초부유층이 봉급생활자보다 낮은 세율을 지불한다는 것이 발견된 후 나온 것입니다. 데이비드 파커 세무장관은 세금 정책은 내각이 결정할 문제며 제한된 변경사항은 10월 선거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재무부는 오클랜드 홍수와 사이클론 가브리엘로 인한 피해 복구 비용을 90억에서 145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5월 말 통화정책성명서회의에서 5월 예산의 인플레이션 역량을 신중히 판단할 것이며 중앙은행의 수석경제학자 포올 콘웨이는 재건산업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한다면 금리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재무부는 뉴질랜드 인플레이션이 북섬 기상현상으로 0.4%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재무부의 새로운 보고서는 홍수로 감소된 공급, 특히 신선한 농산물은 1월 홍수와 사이클론 가브리엘로 인해 3월과 6월 분기에 0.4%포인트 더 높을 가능성이 있는 인플레이션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12월의 1.4%와 비교해 3월 분기에 걸쳐 1.2% 상승해 연간 인플레이션을 6.7%로 설정했습니다. 3월 식품가격 연평균 상승률은 12.1%로 198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악천후가 대체 상품에 대한 수여와 복구 작업으로 인해 현금이 경제에 유입되면서 인플레이션에 기여할 것이라고 추측해왔습니다. 3월까지 1년 동안에 걸쳐 600명이 넘는 부동산 영업사원들이 주택시장 침체로 부동산 중개소의 수수료가 줄어듬에 따라 업계를 떠났습니다. 부동산 업계를 규제하는 법정기관인 부동산 관청의 최근 수치에 따르면 영업사원 또는 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면허를 가진 사람들의 수는 작년 3월 말 15,400명에서 올해 3월 말 14,800명으로 600여 명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3월 말 906개에서 올해 3월 말 895개로 감소해 운영 중인 부동산 회사 면허 수도 소폭 감소했습니다. 올해 부동산 업계는 2022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면허 수가 감소하면서 극적인 반전을 겪었습니다. 또한 면허 정지를 선택하는 면허 보유자들의 수가 급증했는데 이는 그들이 더 이상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지 않지만 나중에 면허를 갱신해 돌아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트레스트 도코 돛엔젯은 전국의 총 주택 판매 수수료가 2022년 1분기 4억 5,700만 달러에서 올해 1분기 3억 1,700만 달러로 감소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올해 1분기 업계 매출이 1억 4천만 달러 31% 감소한 것입니다. 2021년 1분기에 비해 추정 수수료 수익은 2억 7,700만 달러 47% 감소했습니다. 중개 수수료 수익의 감소는 특히 오클랜드에서 심각했는데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0% 2년 전에 비해 58% 감소했습니다. 노동당은 이유 없는 퇴거 금지와 기타 임대 규제를 뒤집으려는 국민당의 계획에 반발하며 국민당이 임대에 대한 두려움을 되돌려 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당의 주택 대변인 크리스 비숍은 목요일 10년 브라이트라인 테스트를 폐지하고 임대료에 대한 이자 공제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당의 약속을 되풀이했습니다. 국민당은 또한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임대료 연체와 같은 특정한 이유로만 임차를 종료할 수 있는 금지령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숍은 국민당의 변화는 집주인이 되기 쉽게 만들어 임대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노동당의 주택 위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당은 국민당이 임대에 두려움을 다시 집어넣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행복놀이 ELP 무료 영어수업 안내입니다. 화요일 교실 수업반과 수요일 줌 수업반이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은 021-257-340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아 교사를 위한 지원 그룹은 교사들이 말하는 소스의 유아 서비스에서 충격적이고 끔찍한 경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교사 수젠베이츠가 운영하는 교사 옹호단체 티처스 애드워케시 그룹은 따돌림과 인종차별,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규정 위반에 대해 들었습니다. 또한 직원과 어린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백인이 아닌 가족에 대해 노골적으로 인종차별하는 센터 관리자 또는 소유자에 대한 일관된 설명도 있었습니다. 한 교사는 부모와 가족은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줄 때 어떤 경험을 하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츠는 교사 옹호단체에 보낸 메시지에서 반복적인 비판의 대상이 된 센터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코비드19 감염에 대한 조사가 보건부에 의해 중단됐습니다. 성명서에서 대변인은 조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우리 지역사회에 코비드 바이러스가 만연해 있지만 뉴질랜드는 코비드19 대응의 비상단계를 통과했으며 두 가지 전염병 관련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지켜야 할 사항은 의료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양성 사례는 7일 동안 격리하는 것입니다. 보건부는 성명서에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음을 인정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2원 88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1원 10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4원 66전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chw pitching 기준 환율 단어 기준 환율은 세녀인 방정수 투자와 بÖ 뉴질랜드 будет cleared by cs고ship 이 sonic director 감사합니다.